아이쿠 우와 엄청 큰데? 다행히 푸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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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키지 피클 다진마다 다진마다 공격 해봅시다 자막 뱅 뱅 뱅 뱅 뱅 시윙 시윙 우와 우와 치킨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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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마 Note 뭐 먹어 안 돼 안 돼 너무 너무 살찌면 안 돼 이 새끼 낳을 때 문제 있어 새끼만 났다 하면 뭐 경사 전쟁 나도 기분 좋지 새끼 데리고 밀면 덜어 당기면 오이고 나이는 이제 와서 병동을 하라고 고구마 당근 고구마 고구마 나 좀 먹어보자고 아유 참나 오자 다가 먹는 것을 다행이지니 아이고 오죽하면 저게 뭐야 다행히 당근을 내가 뺏어 먹어 아유 참나 오자 아유 잘 먹네요 아 뜨거워 하 다행히 아직 새끼 안 났어요? 네 아직 조짐이 안 보이네요 일단은 자궁 상태는 임신이 아니구요 아 임신이 아니에요? 예 임신이 아니네요 아유 과비된 상태에서 수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는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다이어트 식단하고 운동 병행하시고 고그러니까 왜 안 돼 왜 왜 배고프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